안녕하세요 찬또 뉴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찬호님 라디오 인터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내일 3월 4일 금요일 KBS FM 라디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프로그램 3주년 특집으로 스페셜 전화 연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. 이 코너에서 찬호님이 전화 인터뷰로 출연할 예정입니다. 네 이 스페셜 전화 연결에서는요. 찬호님과 배우 이동욱님이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을 하고요. 여러가지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프로그램은 KBS 쿨 FM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됩니다. 지역별 라디오 주파수 바로가기 내용은 첫 댓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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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